지난 이야기 남다른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 하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굴리스너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망이 높다 어느날 위기에 빠진 지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우씨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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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나 결심했어 나는 바다를 괴롭히고 북극곰을 위협하는 악당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겠어 악의 무리로부터 이 아름다운 녹색별 지구를 시킬 거야 형 싸움 못하잖아 그래서 난 펀딩하잖아 내 방식대로 내 세상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펀딩으로 시작하자 와디즈